옆으로는 데스플레인 리버가 흐르고 있습니다. 29마일 포인트가 이스칸신과 일리노이 보드라인에서 제로에서 시작해서 29마일이 저 앞에 한 100여 미터 전방에 있습니다. 오른쪽은 시니어 시티즌 노인들, 은퇴자 컴플렉스가 있고 골프, 골프 세실리티 29마일 포인트 오면 3마일을 걸어서 오게 됩니다. 3마일은 대충 1.6x3에서 4.8kg, 5.5kg가 조금 못됩니다. 29마일 포인트를 찍고 30마일, 6.5kg, 시점을 가는 데에 돌아오는 길은 뛰어서 보겠습니다. 전체 뛰겠습니다. 참아로 오랜만에 뛰는 6kg, aven't fall 1.6kg이기 때문에 오래가니, 지난주에 5킬로미터는 뛰었으나, 아 쉽지는 않았습니다. 10.5kg의 시간을 좀 넘어가면서, 15,5kg, 10.5kg이 되고, 대스플레인 리버 트레이브 레이 카운트 포레스플레저우스 20마일포인트 엘리노이 USA 땡큐